시민과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정다운이웃테이블토론회가 9월 12일 남양주시 제2청사에서 열렸습니다. 이 토론회는 정다운이웃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복지 이슈를 도출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 이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 및 의원들이 참여하여 읍면동별로 나뉜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회 열기를 더했습니다.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주민조사를 비롯하여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복지 도시 남양주시의 앞으로를 기대합니다.